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동명한게 나왔는데요 오늘 고등어가 잘 나와 가지고 영상을 몇편 찍었는데 여기 노란옷 우비 입으신 분이 너무 많이 잡으셔 갖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사이 여기 조사님도 히트 금방 오셨다는데 자 여기 제가 들어갈 때는 한 분 밖에 안 계셨는데요 여기 한 분 밖에 안 계셨는데 4분이나 더 늘어났습니다 자 여기 조사님 히트 하셨는데 너무 잘 잡으셔 갖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가 좀 오고 있습니다 자 빨간 우비 입으신 분도 히트 아 핫꽁치가 나오네요 자 핫꽁치를 잡으셨습니다 자 사이즈가 좀 아쉽긴 한데 에 핫꽁치 오므로 좋습니다 자 방생하시구요 핫꽁치는 방생하셨습니다 자 자 자 자 자 자 밑밥을 뿌려주니까 고기가 많이 튑니다. 와 엄청 티네요. 가까운 곳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밑밥을 뿌려주는 분이 밑밥을 뿌려주니까 고기가 엄청 많이 튀고 있습니다. 정갱이가 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이 튀고 있습니다. 자 이쁜 히트 고등어가 쑥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입질이 왔나요? 아 예 그러나 정갱이가 물었습니다. 자 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들어갔구요. 비가 조금 굵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6일부터 태풍의 영향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일요일 인데요. 자 이쪽 상황도 궁금하구요. 저쪽 상황도 궁금합니다. 2층에서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한마리 쑥 올라가고 있습니다. 2층에서도 잡아 올리고 있습니다. 자 또 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저기도 또 잡아 올리셨네요. 고기를 통에 넣고 있습니다. 고기를 통에 넣고 있습니다. 자 아까 여기 조사님 제가 옆에서 영상을 찍었는데 너무 잘 잡으시더라구요. 지금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자 캐스팅 하시구요. 이제 배가 지나가서 잔단해졌는데 어선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저기 2층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꺾어져서 안보이네요. 이제 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이 어떻게 되실까요? 여기 조사님 히트. 낚싯대가 많이 이었습니다 고등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쑥 올라왔습니다 줄이 옮긴것 같습니다 고등어가 잡히면 엄청 많이 왔다갔다 합니다 여기도 한마리 올라오고 있습니다 쑥 올라왔습니다 또 여기 조사님들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아 예 여기 올라왔습니다 아 예 올라왔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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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많이들 잡으셨습니다 저쪽에는 계속 에 많이 잡으셨구요 자 여기 조사님도 물에 담가 놓으셨는데 통에다 넣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히트 아 예 빈 납수바늘이 올라왔구요 자 여기서 또 잡으셨나 통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예 또 쑥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잡으셨네요. 자 확대한 화면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히트 아 예 정갱이입니다. 정갱이도 꽤 크네요. 아 아닙니다. 아니 드십시오. 자료 제공만 해주시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자 이제 여기 잡아놓은 것 좀 보고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10마리 정도 잡으신 것 같네요. 금방 오셨는데도 많이 잡으셨습니다. 저쪽에 계신 분들은 좀 일찍 오셔가지고요. 한 4 50마리 잡으셨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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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